안녕하세요 스카이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카이리의 리더 태연입니다 지금 뮤직비디오를 찍는 이 순간까지 사실 실감이 안나고요 오랜 시간 많이 준비했는데 더 완벽하게 연습해서 찾아갈 테니까 많은 응원과 관심 사랑 부탁드립니다 저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곡의 키포인트는 아마 저희의 손동작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저희 곡에 숨어있는 약간 천사와 악마 저희가 이런 갈등하고 선과 악이 왔다갔다 하는 그런 내용을 중점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Q. 스카이리의 리더 태연 날개? 4개? 쪄요 안녕하세요 스카이리의 지니입니다 뮤직비디오 찍었는데 떨리고 긴장도 했어요 근데 우리 팀은 잘 소화할 수 있는 거 믿을게요 저희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고맙을게요 이얏쭈요 쭈요 띵띵 눈앞 그때 편하게vial 보여주세요 저의 교환이 너무 놀라게 되세요 영상은 쇼요 촬영 중 재밌어서 지금 너무 기분 좋게 계속 찍고 있는 것 같아요. 저의 매력 포인트는 일단 할 줄 아는 성대모사가 좀 많아요. 포켓몬스터 뿌린다. 다 연습해서 올게요. spoiler everyone can film the other more. 이거 통과의 상대 Кights peace room. Lecture For Frame Kills 투척설태 62. 구團 여러분 오늘의 첫 뮤직비디오였는데 다들 어떠셨나요? 데뷔곡 첫 뮤직비디오를 찍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진짜 데뷔를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울컥하기도 하고 정말 값진 경험이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뮤직비디오 찍으면서 처음에는 너무 떨렸는데 하다보니까 너무 재밌고 긴장이 많이 풀어져서 잘 찍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요 시작할 때도 조금 긴장을 하고 근데 스태프분들 분위기를 잘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분은 하루 위로 날아가는 저희가 아무래도 첫 뮤직비디오 현장인 만큼 다들 서툴고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을 수 있었는데 좋은 현장에서 밝은 분위기로 많이 배울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저희 그래서 데뷔가 얼마 남지 않았죠 여러분? 네! 저희 많이 많이 연습하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은 기대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스카이리였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요즘엔